복권 봐나봐요 how much? 2, 3, 2, 3 아, 오케이 당첨이 될까? 그때 샀죠 이 복권 판매하시는 분이 화요일이면 확인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지금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당첨이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어디서 보는 거지? 당첨 확인 음, 이 사이트 가서 061905 그러니까 다 맞으면 1등 이게 2등, 이게 3등 아니면 07 이렇게 해도 상금을 다 주는 거 같은데?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렇구나